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와우! 와! 이준석! 이야! 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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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산하여! 시작부터 저는 고급 유머를 구사하네요! 너무 재밌다! 너무 웃기지? 방송 봤어요? 네, 봤습니다. 어땠어요? 뭔가 저희 노래인데도 오랜만에 가사를 자세하게 들리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 소송해! 거기 있잖아요. 눈인지 눈인지 너무 헷갈린 거예요, 갑자기. 본인들이 들어야 돼! 너무 헷갈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서로 끌어가면 되죠. 아니, 듣고 써야지 도움이 돼야죠. 같이 도와주면서 하면 되죠, 뭐. 그래도 잘 못 듣는다고 했는데 볼만 없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돼요. 그래도 많이 나가게 이렇게 박수 많이 치고 이런 거 많이 해주면 TV에 아주 많이 나갈 거예요. 산하가, 산하가 그럼 선배님 도와주세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시작 전에 잘 부탁드리고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키! 뭐야, 왜 웃음이 빨개져? 이 사람인데? 산하가, 키 선배님 좀 도와주세요. 저 샤샤샤! 한 번 그래도 힘을 주면. 잠깐만요. 아, 반하네. 좋게 반해, 반하네. 선배님 오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도와주세요. 아유. 키 모자까지 빨개졌어, 모자까지. 아유, 아름다운 짤 맞춥니다. 여기서 이제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저만 보고 있어서 옆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한해의 토끼 치아가 계속 보이면서. 야, 나는 한해가 이렇게 계속. 비우고처럼 계속 웃고 있어요. 아니. 아니, 신기하잖아요. 처음, 방송 처음이에요? 저는 처음 봐요. 오오오. 그래가지고. 그래, 좀, 좀, 좀. 아니, 근데. 못 찾아오겠어. 아니, 인사. 와, 나 처음 봤다, 안 그랬으면서. 술 엄청 먹던데, 처음 봤을 때. 아유. 하나 있어, 그래도. 신기해서, 신기해서. 그래도 이제 오빠고. 인사 좀 해요, 편하게. 안녕하세요. 도끼 이빨, 도끼 이빨. 도끼 이빨, 도끼 이빨. 도끼 이빨. 도끼 이빨. 어떻게 할까? 세일 볼 때 나오는 거야. 컴온. 진짜. 넉넉하게 나왔다. 오, 비슷한데? 오, 똑같아, 똑같아. 다 같이. 지금 세 사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광채 킥킥. 개인가 그렇게 많습니다. 두 멤버가. 특히 산하가. 네? 아니, 이렇게 떴는데 아직도 개인기를 해. 아유. 야, 이렇게 떴는데도 개인기를 해. 또 슈퍼마리오 성대모사를 개발을 했다고 슈퍼마리오? 효과음을 개발하는 개인기는 정말 오랜만인데 슈퍼마리오 어릴 때 똑같애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겨내시면 되고